B로 돌자 B로 돌자 아치로 B 아치로 B A로 돌아 A로 돌아 2명 있어 A로 돌아 3명인 B A 아치 하나 음 아파 아치 큰인데? 핏 잡았고 아우 USP 뒤지게 아프네 USP 쓰고 싶다 여기있어 여기 여기 와 이게 헤드 꽂혀? 야 이 개새끼 너 핵 진짜 한 명 마이너스 70 한 명 마이너스 98 한 명 마이너스 98 나이스 USP 안집어 볼게요 끝났으니까 엄청 몰라 물음표? 또 핵으로 몰아왔나 에키가 최고다 뭐니뭐니 해도 결국 에키로 돌아와 다 빵이네 이게 익히거든요 이게 초탄에드 빵 집어줄 사람 있나? 나 그냥 로티트 할게요 그냥 잡을 사람이 없구나 잡을 사람이 없구나 잡을 사람이 없구나 잡을 사람이 없구나 이거거든요 이렇게 이거거든요 뚫었어? B 다 뚫었어 B 세명 잡아줬어 A 크리인데? 해커 나왔고 아 못잡았다 아이씨 36땜 하나 B 하나 루인드 앞에 스토프ys 끝나가겠네 그거 36땜에다 코인 루인드 한 명 한 명 루인 나이스 아이씨 소리 내내고 걸어서 가는데 이거 A로 보건이 하나 더 있길 나이스 아 엄청 억울해지는데 께서 와..이게 아니고? 와..이게 아니고? 다시 하나 거기 클리어 선생님 조심해 그래도 마이너스 81 백업 필요 바나나 바나나 뒤 뒤 뒤 와 나 방금 반쪽 라스트 저거 라스트 와 나 반쪽 봤어 그냥 쏘는거 봤어 아유 진짜 프로 스칼넨 뭐지? 이거 저장이겠다